이어서 다음 유닛 무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민, 유나, 민주 유닛 무대 준비해 주세요. 미스탑, 미스탑 온다. 너무 기다렸다. 너무 멋지잖아. 에이스 램프트로 나는 거 같아. 에이스 램프트로 나는 데잖아? 1, 2, 4등. 1, 2, 4등. 뭔가 포스가 남다른데?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스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스탑. 이 유닛은 현재 1등, 2등, 4등이 모인 최상위 유닛입니다. 1등, 2등 연습생. 연습 기간이 4년을 다 넣었네요? 어땠나요? 사실 최상위권 연습생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서로 간에 견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유나 연습생이 지민 연습생을 라이벌로 지목했다고 해요. 네. 제 유일한 라이벌. 우리 지민이 유일한 라이벌.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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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 아니죠? 저를 대적할 수 있는 상대는 지민이 밖에 없다. 이제 서바이벌 갔네, 이제. 아무래도 1등, 2등 붙여놓으니까 재밌다. 재밌다. 이런 또 멘트가 더 나와줘야 되거든요. 우리 지민 연습생이 어떻게. 이. 아, 저는 원래 라이벌이 딱히 없었거든요. 라이벌이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근데 유나 언니가 저를 너무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원래 불안한 마음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유나 언니의 패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좀 생겨난 것 같아요. 아, 원래 나는 라이벌을 꼽을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 네가 나를? 근데. 민주야. 한마디 해야지. 한마디 해야지. 민주. 민주 양의 반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민주가 지면 안 되겠네. 민주야. 가자. 저는 둘 보다 노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가수예요, 가수예요. 네. 가수예요, 가수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 재밌네. 아, 재밌네. 아, 재밌네. 아,재, 가 radical. 아,재, 가수예요. 아,재, 가비. 아,잘.